인기 개그디오 컬투가 지난 주말 가수로 무대에 올랐습니다. 컬투는 이번에 하이바, 하이바라는 이름으로 여성 멤버 김미려씨를 영입해 3인조 그룹으로 나왔는데요. 지난주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. 하이바라는 팀 이름의 차관에 일명 하이바라고도 부르죠.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요. 이게 나름대로 신비주의 전략이랍니다. 큰 머리를 가리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데 저 헬멧 혹시 특수 제작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하이바는 이번에 아주 독특한 음반을 발매했습니다. 앨범의 기본 컨셉은 축하로 타이틀곡이 생일 축하곡인데요. 이 밖에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축하곡들이 많이 지냈습니다. 그 중에서 첫 생리 축하송이라는 곡도 있는데요. 말 그대로 처음 생리를 하게 된 걸 축하하는 노래입니다. 아직도 우리 정서에서는 좀 많이 숨기는 부분인데요. 컬투가 아주 재치있는 가사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. 또 암레 제거술 축하해라는 곡도 있습니다. 겨드랑이에서 난 냄새 때문에 고통받아온 한 남자의 일대기를 담은 곡인데요. 가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. 지하철을 타서도 손잡이를 잡을 수 없죠. 선생님은 내 질문만 빼고 다 받아줬어요. 아무리 잘못을 해도 손들기 벌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. 라는 등 아주 코믹하면서도 귀여운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. 하이바는 이렇게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. 코믹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실생활에 우리가 애용할 수 있는 축하곡들을 선보여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첫 생리 축하송 같은 노래는 시도도 참 좋죠. 하이바의 신나는 노래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다 보면 왠지 모를 어색함도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. 하이바 주목하고 봐달라는 팀 이름처럼 가요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또 여러 좋은 자리에서 하이바의 재미있는 축하곡들 많이 불렸으면 좋겠습니다.